저희 남편이 골키퍼 출신이에요. 청소년 대표로도 계속 뽑혔었고 승부차기 신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야신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한 게 은퇴하기 전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막히고 미끄러워서 전반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운동장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골대 앞에 있어야 될 남편이 안 보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벤치에서 그 추운 겨울에 반바지처럼 얼음주머니를 대고 랩을 감고 앉아있는 거예요. 많이 울었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때부터 아마 부상, 재활, 시스텝, 브이팅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 스포츠 올인원 부스터 주식회사 브이팅 대표로 맡고 있는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수들이 다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단계가 아이칭이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아직까지 가걸음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열 전도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 시간이 짧고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바꾸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도전이지만 브이팅이라는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됐던 거고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갑자기 스포츠 제품을 너가 왜?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연구원도 아니었고 선수 출신도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 사서 써보고 만져보고 본품보다 샘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계속 테스팅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샘플이 나오고 처음 찾아갔던 곳이 병원이었거든요. 다들 그랬거든요. 네가 병원에 가면 분명 문전박대 당할 것이다. 다행히 놔두고 가라. 한번 사용해보겠다라고 하셨고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신감이 붙어서 워너비 그룹 쪽에 접근하기 시작했죠. FC서울, 울산연대, 전북현대, 강원FC 성남 그리고 작년에 K리그 MVP 손준호 선수 남편의 동기이기도 한 골키퍼 정성윤 선수 머슬매니아 그랑쿠리 배드맨턴 국제 선수들 일반들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고요. 많은 분들이 브이팅에 대해 좋은 반응들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고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브이팅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더 부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부상을 당하면 아이들은 그 표현이 되게 미비하거든요. 아픔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고 지속되면서 더 큰 부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로받게, 말로받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빨리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자. 그게 이제 브이팅이었거든요. 최근에 고수구 때문에 아파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직접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너무 좀 의아했죠. 부모님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브이팅 하면 정말 아프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픈데 저한테 일기장처럼 메모를 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오늘은 5정도 아팠다. 오늘은 7정도 아파서 턴을 돌지 못했다. 오늘은 10정도 아파서 내가 과연? 그런 마음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좀 더 확실해졌죠. 아이가 고통을 참으면서 하는 최선에는 미래는 없거든요. 통증이 있거나 부상이 있으면 끝이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랬고 또 수많은 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래서 꼭 낳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응원이 되는 제품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때까지 저는 정말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희 회사 슬로건도 올레이즈 루퍼이라고 항상 당신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함께 달릴 거예요. 꿋꿋하게 스텝파이 스텝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뤄가는 꿈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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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